평화 오빠. 오빠의 배는 연인 살결로만 이루어진 아기배라 그랬는데 아기배 좀 공개해주세요. 배를 어떻게 하래요. 제가 막 무대하고 그러고 덤블링을 많이 하잖아요. 공개가 가끔 돼요. 그럼 덤블링 한번 보여주시나요. 그럼요. 아 진짜요. 네 덤블링을. 아 근데 헤드링. 이게 식스팩이 전혀 없습니다. 아기배야 아기배. 전혀 없군요. 저도 되게 신기한 게 비보이도 했었고 기계초들도 했었고 아까 운동도 했었는데 배 줄 한 번 거줬으면 좋겠어요. 그럼 잘 찍고 저희만 볼게요. 정말 아기배인가. 아기배는 아니고. 아기배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중년배. 중년배. 방송에 내보는 게 좀 무조건가. 하에서 팬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. 덤블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. 네. 워낙 또 운동을 많이 했고 춤으로는 갈 부가 없는 친구라. 간단한 덤블링이 좀 해가지고 뭐. 볼까요? 한번 볼까요? 한번 배 보셨어요? 봤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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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뒤로 덤블링은 됩니까? 네. 아 진짜요? 잘 안 되고? 네. 그거 한번 잠깐만. 혹시 주간 아이돌에 슬로우 카메라가 있습니까? 아 그 정도 기술은 없으세요? 아 네? 아닌데 슬로우 바랩하네. 오늘 슬로우가 왜 클럽에서 먹히는지 알겠네. 클럽은 그냥 저쪽 케이블로 갈 때. 네 케이블로. 네 케이블로 갈 때 저렇게 더블링으로 간다는데. 아 클럽에서 공격이래요. 클럽에서 공격이래요. 클럽에서 공격이래요. 클럽에서 공격이래요. 클럽에서 공격이래요. 이거 돌아드리겠습니다. 아 돌겠네 지금. 요즘은 약간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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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준 이준 배나 등을 보이면 막 벗는 순간 저도 공감하는 게 노래를 뒤에서 으으으으으악 부르고 있어요 근데 막 거기서 소리가 와악 들려요 으으으으으 딱 쳐다보면 준이가 이러고 있어요